팀장님, 잠깐 저라. 나가시죠. 빨리, 빨리. 어디야? 어디로요? 어디로요? 뭐야, 못생겼어. 어디? 어디? 생각보다 이쁘게 안 만들어지네요. 확 들 때 얘기해야 성공 확률이 높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. 팀장님, 괜찮으시다면 그 러브 시스템 다시 한 번 켜보지 않을래요? 러브 시스템 한 번도 꺼진 적 없거든요. 저, 근데 이제 이름 불러주세요. 제 고백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제 고백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.